전공하셨기 때문에 태규의 어떤 힘이 좀 있는가 봐요 진짜 있나봐 아무래도 뱃속에서 엄마가 항상 그 블루트를 연주하셨을 거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그냥 듣고 그럼 강호동 씨 어머니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? 얼마나 드신 거야? 제대로 아까 이름도 음악적인 아이로 잘 알아 해가지고 노래 미파솔, 그래서 미소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어서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정말 이름대로 가는 거 같아서 그런 선배로서 어떤 영원히 잊지 못한 음악인이 가져야 될 어떤 등망이라 그럴까요?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? 지금 너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어떤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도 마음을 심어주고 좀 조마조마하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지금 하는 것처럼 예쁜 마음으로 밝은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다소 반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소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1승으로 도전하는 창원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혼자 늘 플루트 솔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혜 언니와 같이 함께 무대 서 계겠습니다 콜라보 바이올린 여신과 블루트 신동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만큼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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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빅, 빅 빅,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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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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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